안녕하세요 로빈씨. 여기서 뭐하세요? 안녕하세요. BTS 노래를 듣고 있어요. 아, 그러세요? 제스카씨도 같이 들을래요? 네. 여기 앉으세요. 아, 예. 로빈씨, BTS는 멤버가 모두 몇 명이지요? 모두 7명이에요. 아, 맞다. 7명. 로빈씨는 BTS 멤버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해요? 아, 저는 지믈릴 가장 좋아해요. 아, 아. 제스카씨가 가장 좋아하는 BTS 멤버는 누구에요? 저는 다 좋아요. 아, 네. 정극하고 비는 잘생겨서 좋아요. 그리고 RM하고 슈가는 랩을 잘해서 좋아요. 그리고 제이홉하고 지민은 춤을 잘 춰서 좋아요. 네,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모두 재능이 있어요. 맞아요. 모두 재능이 있어요. 제스카씨는 아직도 히어로가 BTS보다 더 좋으세요? 아, 예. 히어로는 지금 한국에서 최고 가수에요. 노래만큼은 히어로가 최고에요. 아, 정극하고 비는 잘생겨서 좋아요. 그리고 지민하고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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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스카씨는 아... 아직... 오케이, I'm ready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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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